한화큐셀은 대형발전소부터 수상태양광 및 주택용 시장까지 전부분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제품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0일 한화큐셀은 독일 미련에서 진행된 유럽 최대 태양광 전시회인 인터솔라에 참가해 인터솔라 어워드 2018을 수상하고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한화큐셀은 독일 미련에서 개최된 인터솔라 어워드에서 신제품 큐피크 듀오로 인터솔라 어워드를 수상했는데요 이는 태양광 업계에서 저명하고 권위있는 상으로 한화큐셀은 태양광 모듈 브랜드 중 유일하게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큐피크 듀오는 한화큐셀의 전매특허 기술인 퀀텀 셀 기술과 하프 셀 기술이 적용된 태양광 모듈로 기존 제품 대비 20% 이상 높은 출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화큐셀은 이번 수상으로 2년 연속 인터솔라 어워드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로써 한화큐셀은 대형 발전소 시장부터 주택용 시장까지 전 제품 라인업이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게 됐는데요 한화큐셀은 앞으로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며 기술력을 인정받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론칭해 시장 지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